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건 브로코리, 연장국, 감자 눈이 왜 말을 타고 있어? 민혁이는 왜 말을 타고 있어? 카메라 눈, 강국인 눈 불렀지? 눈이라 잘 먹는다고 진장국 잘 먹네 야채 삶은 국물인데 잘 먹었어 강국인 강자 먹을 거야 맛있어, 우와 잘 먹는다 자, 텐토니 자 은하네 은하네 누나야? 어떻게 누나야? 그냥 보니까 누나야? 누나야 응 아이고, 강국인 진짜 밥 잘 먹는다 혼자서도 아이고, 할머니 놀랬어 세상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있어? 응? 두부만 잘 먹은 줄 알았더니 감자도 아주 잘 먹네 우와 포크도 없이 숟가락 하나 갖고도 아주 잘 먹네 우리 어저께 놀러 간 데다 우리 어저께 놀러 간 데다 아이고, 잘 먹네 포트에이터 어저께 우리 놀러 간 데다 오이, 웅자스도 잘 해 할머니가 뜯어준다 해도 다 뜯어가지고 먹네 야, 맘마 먹어, 맘마 어 아니, 맘마 거의 다 먹었어 네, 맘마 잘 먹어, 빨리 맘마 거의 다 먹고 아주 국물까지 더 달라고 해서 먹었어 강국이가 이렇게 잘 먹는 거 뭐 배추국인데 배추 된장국 배추하고 호박하고 내일부터는 뭐 먹었나 이제 알아맞혀봐 강국이가 거기에 된장 맛이 나요 그리고 또 멸치 맛도 나요 다시마 맛도 나요 그 다음에 스쿼시 꼬박 스쿼시 꼬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테이토고요 이거는 오이하고 사과고요 아침에 강국이가 먹었던 거 브로콜리하고 캐럿 삶은 거 세상에 아침에 참 많이 먹었네 이제 아빠랑 엄마는 이거 케일 이파리에다가 또 싸먹을 거예요 어이 강국이가 어저께 아주 재밌게 놀았구나 선생님하고 아빠도 나오고 우와 강국이하고 민혁이다 아이 강국이가 뭐라고 저 선생님이 말을 시키더라고 어 깜짝이야 됐다 아 캐럿, purple cabbage, bean sprouts, cucumber, and then noodle, Korean noodle, the tofu for baby, all nutrients, and then mustard, leaves, and onion, garlic, all of them mixed for my babies. The cute one. I love you. It's not like, God, give me an iPhone 20. You know? God, can I be alone? But instead of saying all the things that you want, I'm talking about I love you. You can just see this. Let's see another talk and open the door where ar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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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 때에는 이 빨리빨리 라는 생각을 굳히지 않냐고 천천히 내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 번 노력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